두 번째 요리인 김치 온면 할 건데요. 김치 온면 할 건데요. 김치 온면? 맛있지. 온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아 맛있겠다. 온면 너무 좋아요. 이게 잔치국수예요, 사실. 이게 잔치국수예요, 사실. 김치 온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이스. 그러니까 곡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육수를 끓이는데 각자 갖고 있는 이 멸치 육수에 아이고, 그렇지. 멸치 육수. 그다음에 국간장 1티. 국간장 1티. 그리고 테스팅 한 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지. 조금 매콤하게 할 수 있나요? 고추? 고추 넣어도 돼요? 매콤하게? 한 거지, 한 거지. 이분이 좀 매콤하게. 아 봐, 이분이 좀 매콤하게. 피드백. 매콤한 거는 어차피 좀 있으면 김치 육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국산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김치 국물 보이시죠? 아, 네. 김치 국물을 반 정도 넣어주세요. 팥, 팥, 팥. 국물 살짝 들어와요. 김치 육수가 되게 얼큰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진 육, 고기. 고기가 어느 정도 조금 익었으면 마늘을 반 스푼, 밥. 진짜 향기 식이네, 완전. 마늘하고 고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면 위에 김치. 고기. 맛있겠다. 멸치 육수.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렇지. 야, 이거 아는 맛이 무섭죠. 아, 색깔이. 색깔이 너무 좋아. 아, 맛있지. 오, 훌륭해요.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니, 진짜 이주는 즐기고 있어요. 저보다 더 신났어요. 오, 훌륭해요. 오, 훌륭해요. 오, 훌륭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오, 훌륭해요. 오, 너무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오, 훌륭해요. 와우. 양기를 많이 하셨네. 양을 많이 하셨네. 네, 네 타입이네요. 근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대요. 이렇게 조금만 가르쳐 주면. 네, 되게 쉽고. 맛있고. 와우와우 와우와우 오 진짜 맛있어요 오 맛있겠다 어머 국수를 끊었어 이런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맛있다 근데 계속 손이 가요 계속 계속 손이 가요 한국에 오면 억면 아 맞아요 한국에 오면 김치 옵면 진짜 근데 뜻깊은 자리네요 우리 음식도 알리고 전세계에 그리고 이게 의미있는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요 대한민국 김치협회에서 펜스타랑 이름으로 천만원어치 김치를 기부해주셨어요 펜스타랑 이름으로 펜스타랑 이름으로 천만원 상당의 김치까지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와우 와우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고 우리 메인 셰프 우리 메인 셰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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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우 오우 오늘의 메인 셰프 김희준 셰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우 이준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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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끼나 세규두귀 셰프입니다 세규두귀 셰프 I'm Killing Smile Jr. because my dad is no one as Killing Smile and today we're going to enjoy you making, we're going to enjoy you making. 이거는 그냥 사이트다. 대충 떡 사. 소스도 그냥 돼? 안돼. 어떡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안 좋은가 봐. 상처만 남았죠, 처음에. 울었죠, 울었죠. 아유, 이해가 나 저번에 저기 서있을 때 울 뻔했거든요. 3일 정도 인스파인데 안 돼서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저 요리는 위에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구워준 다음에. 오늘만큼은 본인의 요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뭔가요? 뭐요? 저희는 달고나 토스트 만들고 싶어요.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대세죠? 되게 대세잖아요. 아니 트렌드를 하네. 이 팀 Är인 Sayang 공유도 그래 Sol편의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달고나 토스트 네 devi jail. 달고나 토스트. worthy 감사해요. Сened 저한테HAN. 와우! 오케이, 시작!